다시마 다시마 이스라엘 이날은 이렇게 넣어둬 넣어둬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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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리라고? 아, 돌리라고? 계속 섞이는구나. 여기 계속 하고 계세요? 잘 어울려.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시, 토, 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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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形 Wayne. 이, 이 가게 뭐예요? 가빡츄이에요. 숟가락을 가지고 바구니에 약간의 반죽을 넣는다. 오케이. 이 전통 방식이야. 많이 해야 되나 봐. 이 전통 방식.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형! 준비해. 나왔어. 빰빰. 빰빰. 바라밤. 빰빰. 빰빰. 오늘 수술 잘 되겠습니까? 교수님. I'm ready. I'm read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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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ow you can press it. 아, 짜내라는 거구나. 한약 짜듯이. 진짜 이게 프레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프레스라는구나. 형, 쭉쭉 돌려주시면 제가 이리로 칠게요. 나온다. 우와, 나온다. 이야, 되게 놀이네. 저기서 이제 뜨는 거야, 기름이? 울다, 이거 뺄다. 재고렅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이걸 really mesma? 그럼 이번 주에는 더 나가면. I'm over there, going up. 기름은 뜨고. 오케이. 나는 여기에 왜 재운 거야? 그래. 나는 여기에 왜 재운 거야? 그래. 네 자리야. 예스. 여기 농장집 아들 같은데요 형님? 예스? 여기 농장집 아들 같은데요 형님? 잘 어울린다 진웅아. 이렇게 해서 물과 기름을 걸러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런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거지. 프리 레벨. 오케이 오케이. 저기서 나온 거구나. 마지막이 저기구나.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프리미터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오! 마지막으로. 네. 그렇지. 이 부분에 넣어둡니다. 이야,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야, 이걸 우리 가져가서 이걸 우리가 쓰자. 이거 주는 거 같아요, 수베니어로. 확실한가? 네. 주는 거 맞지? 공짜지. 진액이네. 그러니까. 진우가 너무 까득 달아준 거 아니니? 계란 하나 부쳐 먹을 수 있어요. 계란 앤. 음. 냄새 좋다. 향이 좋아. 아, 이 마크, 이 농장 마크 같은 거. 그리고 그렇게. 안정했다. 아, 없다. 이것은, 아, 아. not exactly. 이 측면이. 더 빨리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응원하는 yogil oil을을 주셨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만들어내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 아, 아, 진짜? 아, 이게 스탭? 네. 아주 간단하게. 아니, 이 아이예요. 이 아이예요. 이 아이예요. 이 아이예요. 우리 아이예요. 이 아이예요. 아, 정말. 이 아이예요. 애들한테 하는 거래. 고무줄놀이 발둥밤. 기만 까기 발타기. 놀다 보면. 하루네. 너무나 짧아.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발둥밤. 기만 까기 발타기. 놀다 보면. 참기름 짜는 거지? 그렇지. 우리나라로 방식으로. 심연한 참기름이지. 참 오일이? 참오일? 어이? 참 오일이? 한국의 오일이? 참오일? 참오일! 참오일은 처음 들어본다. 참오일. 참기름. 참오일. 참오일. 참오일? 해바라기 오일. 진짜. 진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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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이스트? 아우 되게 구수한 냄새가 나네? 아우. 구수해. 냄새가. 유곤? 진짜 신선해.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오우. 이야 진짜 신선해. 음. 오우. 맛있어. 되게 고소해. 와 진짜 고소하다. 정말. 더 고소해. 오우. 심한다고? 아우. 난 헝그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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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운 거를? 1,200년대 나무에서 나온 거라고? 1,200년대 나무에서 나온 거라고? 손이 차가운 사람은 어떡하냐고? 수족냉증인데? 잔이도 따뜻해요, 지금? 건강에 안 좋아서 수족냉증... 오, 향이 나 토마토 향 약간 진짜? 약간 토마토 토마토인데? 토마테 토마테, 토마테 토마토 풀 향이 안 나는데? 나, 나. 장디 향이 나네. 진짜 나. 형 손이 24도에서 25도네. 내 손이 24도였다. 형이 잘 나요. 24도? 형 손 따뜻하다, 진짜. 나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또 온도를 이렇게 해서 냄새 맡는 것도 처음이네. 신선하거나 진한 향이 나뉘다. 두 번째 부분은 gustativa. 물을 좀 먹어볼까요? 물을 좀 먹어볼까요? 저렇게 저렇게. 와인. 위스키 마실 때 저렇게. 나. 광대야. 간식. 우유야. 우유. 이거 하시면 부처. 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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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부드러워 비터 약간 쓴 느낌이 있는데요? 짧은 맛이? 처음에 고소했다가 오래 먹으면 나중에 목이 따가워져 아 그러네 그렇지 그래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기침한 거야 그러네 왜 그런 거야? 어우 추워 근데 이게 뭔가 좋은 느낌이 있긴 있다 본능적으로 두부꼬부 두부꼬부는 뭐 맛있겠네 와우 올리브오일 와 이거 진짜 올리브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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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오일에 전부 오일에 우리 이렇게 시킨 적이 없는데 음식이 많이 나오네 많이 주시네요 올리브오일 다 채워 있습니다 건강식이다 스페인 전통요 먹어보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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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어떻게 먹어? 토마토 아, 그렇게 바른다? 이제 조금 소금을 넣어주세요 마늘? 마늘? 그냥 비비세요 마늘을? 비벼? 이제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진짜 맛있네 다 맛있는데 그냥 빵에 올리브오 일부라도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 이건 뭐 과메기 아니죠? 엔처비 엔처비 엔처비, 엔처비 저는 엔처비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음? 배추 우와 되게 건강식이다, 그렇지? 응 건강해지는 맛 건강 좋은데? 맛있다 사실 알고 오면 제대로 올리브오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겠네 올리브유는 하나 사가야겠다 오일이나 하나씩 사서 가지 않자 이거 이거 두 개 그라시아스 좋네요 올리브투어 좋아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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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medo 도착